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그런 저자세와 눈치보기란 부분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분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분격을 넘어서 왜 대통령은 저자세를 끊임없이 취할까? 이런 부분을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이해가 참 쉬울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자세 취약이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아마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았는데 제 기억 속에 대통령의 저자세와 관련해서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는 첫 번째는 2018년 9월 19일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구나 그런 한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상적대행위 중지, 해상적대행위 중지, 공중적대행위 중지, DMZ 내 GP 철수, 한강하구, 공통이용 등으로 구성된 남북평화군사 합의서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합의였고 왜 그렇게 일방적인 합의를 할까? 순수하게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마도 그거는 그 양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또 그 양반들하고 잘 지내기 위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상황이 돌변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나 보고나 대국민 설명이 한 번 없이 그냥 정격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서 실시해 버린 겁니다 특히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에서 15km 내에서 무인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죠 우리가 대부분 무인기를 띄워서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숫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DMZ 내부에는 남측에 60개의 GP가 있고 그 다음 북측에 160개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례를 해서 우리가 11개를 없애면 북측은 33개 정도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그쪽하고 우리를 동수로 그냥 없애는 겁니다 수학이 아니고 산수를 알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쪽 사람들의 호의를 사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더한 게 있죠 2019년 3월 16일에 천안함 폭침구죽입니다 2019년 3월 21일은 스의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몰장병을 기념하는 그런 국가지정기념일이죠 그 행사에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의 눈치를 보고 평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도 문제가 참 말들이 많았죠 그러나 군 추모 행사에 가서 안보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나름의 그런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눈치를 보는 거죠 군 최고 통수권자가 북한 눈치를 보고 추념식에도 가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2019년 4월 12일에는 4월 11일 대통령이 와싱턴 DC까지 가서 3분짜리 회담을 하고 왔죠 그 뭐 완전히 문전박대를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형세를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돼야 된다 한참 손 아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뭐라고 했느냐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김정은의 변화 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정말 참 속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구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저 자세를 취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교과서가 맨큐의 경제학입니다 맨큐 경제학을 펴게 되면 그 앞에 시작 부분에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네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원리 가운데 마지막에 네 번째 원리가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인센티브 매트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 행동하지 않고 남아야 행동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를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사람들은 좀처럼 그냥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하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바로 경제적 유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북한에게 저 자신을 취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저 자신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자신이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뭔지를 비교해 가지고 이득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렇게 저 자신을 계속 취하는 겁니다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항상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거죠 이득이 비용보다 높으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 다섯 번째는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은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동을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 저변에 있는 경제적 유인이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을 탐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행동의 그런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저 자세로 취하게 되는 경제적 유인이 뭐냐 그럼 경제학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이득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무슨 이득이 있냐 이야기죠 북한이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 여권에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궁금하시죠 그들은 돈이나 자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훨씬 큰 걸 갖고 있죠 그걸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당권이 여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선거전에서 여당에게 결정률이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북한이 큰 힘이죠 그것이 북한 당국에도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결정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지만 자신이 밀었던 정당이 당선이 되면 북한과 그 정당이 서로 야합을 해 가지고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유인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경제적 유인이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대통령의 저 자세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북한이 대통령을 향해서 모멸감을 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쪽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쪽 사람들에게 재직권해서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북한 당국이 그럼 그렇게 왜 하느냐 북한 당국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죠 반대급부를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당선 이후에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좋은 겁니다 그런 거를 윈윈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북한은 여당을 도와서 좋고 또 여당은 북한을 도움을 받아서 좋고 북한은 다음에 여당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서로서로가 누이도 좋고 매법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은 현금 이상입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저 자세를 취하는 경제적 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선거에서 한국의 특정 정당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저 자세를 취하는 경제적 유인이다 정파적 이득을 떠나가 순수하게 경제학자의 입장에 집권한 겁니다 따라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이는 저 자세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밀어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일반 국민들에게는 북한이 좋은 쪽으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 개입 선거 전에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실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것이 대통령의 결정 상황인가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중대한 재정적 사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냐 국가 안보상이죠 국민의 안의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의 사인도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비준도 받지 않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겠냐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대통령이 딴 마음을 먹으면 그냥 나라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한 사람의 그 많은 곤란이 허용돼 있다면 재정적 부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죠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죠 남북관계는 국민들의 직간접으로 안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실에서 뭔가를 진행한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아주 비밀스러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쑥딱쑥딱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과 안의와 자유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정치적 이득이 따르면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막 체제를 마련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법 개정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적 부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의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죠 최악의 개무에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국가의 안보에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고 국가의 존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대통령 한 사람 함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남북한 국가합의서를 그냥 자기들끼리 사인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참 위험한 거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가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든 제가 요약하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할 그런 충분한 경제적 동의는 있고 또 북한은 대통령이나 한국의 집권 여당을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모멸적인 그런 발언이나 경멸적인 발언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선거 전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희극적이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아슬아슬한 그런 일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